이야 이쁘다 나는 단독전원주택하고 잘 맞을까? 바로 이런 생각, 이런 고민 많이들 하시죠?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가진단 테스트 제가 직접 만들어봤습니다 OX 퀴즈고요 O가 5점, X가 0점 총 100점 만점입니다 옆에 종이하고 펜 준비하시고요 함께 저것 가면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단독전원주택에 살아본 경험이 한 번쯤 있다 확실히 한 번 살아보신 분들이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시더군요 2. 늘 독립적인 생활공간을 꿈꿔왔다 누구나 그렇겠죠? 그렇지만 이것을 남들보다 또는 다른 무엇보다 더 크게 느끼느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3. 집에 대한 애착이 각별하다 혹시 이놈의 집구석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집을 굉장히 비하하는 표현이죠 슬프지만 제가 그런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저 또한 저 말을 많이 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제가 가정이 생기니까 다시는 그러고 싶지 않대요 그래서 더 우리 집에 대한 애착이 커졌습니다 바로 그게 집짓기를 하게 된 원동력이죠 4. 부지런하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아니라고요 걱정 마세요 다음 질문 바로 나갑니다 집에 정리 잘하는 식구가 한 명 이상 있다 조금 안심되시죠? 그래도 없다면 옆 사람하고 가위바위보 하세요 더 안, 나 밖간 이렇게 반반씩 관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러고 있고요 6. 현재 직장인이지만 언젠가 자영업 혹은 프리랜서가 되는 날을 꿈꾼다? 이 부분은 케바케입니다 사람에 따라 직장을 더 원하실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 프리랜서에게 더 편한 주거 환경인 건 부정할 수가 없네요 7.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야 안정, 회복되는 스타일이 아니고 그 반대다? 그러니까 혼자 조용히 책 읽고 영화 보고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 말합니다 바로 저같이요 친구 모임, 유흥문화와 거리가 멀다 이렇게 멀면 따로 적응할 필요도 없고 좋겠죠? 근데 암만 이런 거 좋아해도요 환경이 바뀌면 사람도 다 따라서 바뀝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9. 캠핑을 좋아한다 이건 꼭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저도 오기 전에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바로 다음 질문 이어집니다 10. 도시 조망보다 숲, 강, 산 조망에서 더 안정감을 느낀다 제가 그렇습니다 산, 논, 밭 이런 데 오면 그렇게 마음이 편해요 참 신기하게도요 도시에서 나고 자랐는데도 이런 분들 은근히 많아요 11. 배달 음식과 친하지 않다 이거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손해입니다 쿠팡 와모 아시죠? 여기 가입하면 로켓 배송, 로켓 프레시, 쿠팡 플레이, 쿠팡 이츠 전부 다 무료잖아요 근데 여긴 배달되는 데가 별로 없어 다 쿠팡 이츠 가맹점들이 아니래 솔직히 조금 아깝긴 합니다 12.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 생각한다 이건 더 보탤 말이 없습니다 혹시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절대로 절대 오지 마세요 13. 층간소음 같은 공동주택의 단점에 피로감을 크게 느낀다 역시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영상을 왜 보고 계시나요? 다 이거 때문 아닌가요? 14. 공동주택 관리비에 대해 의문이 많다 이런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한 아파트 단지에서 매년 모이는 관리비만 해도 어마어마하니까요 15. 부와 성공보다 나와 가족이 더 우선이다 다른 말로 나와 우리 가족은 근근히 먹고 살 준비가 되어 있다 16. 가족들과 의사소통이 원활한 편이다 아 이거 되지 않으면 처음부터 빠꿉니다 가족 100% 동의하에 움직여라 제가 입이 닳도록 강조하고 있는 거 잘 아시죠? 17. 본인과 반려자 모두 운전을 할 수 있다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도 그래도 주변에 버스정류장 하나쯤은 꼭 있어야 하고요 18. 자녀를 좋은 학군에서 키운 것보다 인성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맨 처음에는요 다들 이래요 아이에게 흙만지면서 키우게 하고 싶어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3학년 때쯤 되면 요게 싹 바뀝니다 그래도 그래도 인서울은 보내야지 그래서 많이들 다시 돌아가시죠 아예 처음부터 깔끔하게 딱 정리하고 오면 그만큼 돈도 굳습니다 19. 현재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고 잘 케어한다 아 이거 이거 안 되는 분들 제발 오지 좀 마세요 진짜 승질납니다 아 마당에만 풀어놓으면 그게 다인 줄 아나 그거 정말 학대예요 20. 벌레를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 이거는 솔직히 별 걱정이 없어요 처음 이사오면요 벌레만 조금 기억하면 딱 2, 3년 한 4, 5년쯤 지나니까 맨손으로 그냥 제 아내의 얘기입니다 체크 다 하셨나요? 혹시 몇 점 나오셨나요? 75점 이상이면 단독 전원주택과 궁합이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하라면 글쎄요 가족분들과 더 충분히 논의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재미삼아 하는 테스트일 뿐이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진정한 독립을 응원합니다 주거 독립 만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